안녕하세요. 일본이 미국에게 패튜어트 미사일을 역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크라로 가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155mm 포탄처럼.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뭐냐면 미국이 일본을 무기 생산 기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미쓰미시가 면허 생산하고 있거든요. 일본 패튜어트는. 그래서 이런 구도가 확대되면 우리 K-방사는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드는 거죠. 오늘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운영해온 패튜어트 실탄이죠. 미사일 수십 발이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 155mm 포탄과 마찬가지로 돌려막기 위한 우크라지원이고요.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게 미쓰비시가 미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역사상 최초입니다. 일본이 무기체계를 수출한 게. 무기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 개발 뭐 이러잖아요. 천무 체계 개발. FKF-21 체계 개발. 어떤 플랫폼 무기니까 무기체계를 수출한 게 처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미국의 무기 생산 기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을 국내 언론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인용하는 이 언론도 잘 이걸 이거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서 주목 안 하게 잘 했는데 주목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걸 하게 된 배경이 기시다 인기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거고 기시다가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미국의 안기는 선물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싹 빼버리고 이 뉴스에서 액기스가 있는 것만 좀 추려봤습니다. 간단히 들어보시죠. 일본이 자위대가 운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미국과 본격적인 조율회에 들어갑니다. 제이크 설립원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정이 일본의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트 실탄, 패트리엇트 미사일을 미국에 수십 발 보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의 무기 수출을 못하게 만드는 무기 수출 3원칙도 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이 미국으로부터 면허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패트리엇트 미사일이.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면허받아서 생산해서 다시 미국으로 간다. 이거 뭐예요? 일본을 미국의 무기 생산 기지로 쓰겠다 이거지. 지금 이 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K-방사는 이거 세대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미국 하청업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죠. 먼저 세례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을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이제까지도 미국의 무기를 좀 수출해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구형 페이트리엇 이걸 팩2라고 합니다. 지금은 팩3 페이트리엇트3 MSE라고 부릅니다. 팩2는 옛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5의 부품 중에 일부를 일본이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합니다.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기체계는 아니잖아. 무기체계를 외국에 수출한 적이 없어요. 일본이. 그건 이제 저거랑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법규 문제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때까지 무기체계 비슷한 거 최소한 그 수준에 수출한 게 뭐가 있어. 딱 한 케이스가 있는데 필리핀의 항공경보 및 관제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워닝 앤 컨트롤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된 군용 방공 레이더 무기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민간 공항에 사용하기에 적합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기체계 수출로 못 봅니다. 필리핀에 수출한 레이더를. 우리가 필리핀에 일본이 무슨 경보형 레이더를 수출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무기체계 수출한 거 아니에요. 무기로 체계가 안 잡혀져 있어. 그래서 일본이 한 번도 이런 거를 수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무기체계를.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무기수출 3원칙이 있는데요. 2014년에 만들어졌죠. 국제조약이나 유연 안보리 규정 어겨서 수출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수출을 하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무기수출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무기수출을 굉장히 억제해왔고 무기수출을 시도를 하게 되면 국민과 자민당에서도 다수가 반발을 했어요. 국민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본이 무기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가 이번에 패튜어트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이제 규칙과 원칙이 좀 개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원칙이죠. 무기수출에 관한 3원칙이라는데 이게 개정이 될 건데 오늘 지금 개정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금요일날. 오늘이 아니라. 금년 안에. 2주내에. 그럼 이제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수출 금지. 이것도 아마 풀릴 수도 있어요. 잘하면 주권국가의 방어적 목적에는 무기수출 가능. 이렇게. 이 3원칙은 법규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합의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외국의 면호로 생산한 무기도 수출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뭔 얘기야. 미국의 무기 생산기지 된다는 얘기지.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번 패튜어트 수출이. 그래서 아까 언론에서 이걸 다루면서도 진짜 포인트가 되는 그 측면은 못 다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룰까 말까 하다가 다루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개정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의 좌발들이 우리나라 법규가. 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규칙에 해석을 해보면 규칙에 예를 들어서 통상산업부 쪽 규칙하고 방위사업장적 규칙. 규칙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장관이 고쳤으면 그냥 고쳤어요. 규칙에 의하면 분쟁 당사국 수출이 금지된다. 그런 의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 산빨간 거짓말입니다. 대통령 시일도 그랬죠. 그거 아니다. 규칙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규칙에 의하면 침략적 목적에 못 쓴다요. 그러니까 주권국가가 침략당해서 방어적 목적에 쓰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에 직접적으로 무기 수출을 안 하는 거는 러시아 체면을 좀 살리고 서로 좀 이렇게 그걸 보자 이런 건데 러시아가 겁대가리 없이 우리가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 그러면 뽄떼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죠 오늘. 진짜 한번 뽄떼 볼까? 푸틴 씨? 그냥 확 우리 무기를 다 더 베어버려? 어디 겁대가리 없는 소리라. 양아치가, 깡패 양아치가. 핵만 갖고 있으면 깡패 양아치가 아닌가?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일본의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은 거죠.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야, 미국이 일본을 무기 생산기지로 사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꾸역꾸역 우리 자주국방한다고 우리 기술로 해서 꾸역꾸역 무기를 만들어 온 거. 함께 또 따로. 그때 함께는 한미동맹 기반. 또 따로는 자주국방. 그래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이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는 그런 우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훌륭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술 우리 거로 이렇게 국산화해서 수출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왔는데 야, 이거보다 훨씬 좋은 무기. 미국의 첨단기술 따라갈 방법은 없는데 사실. 그걸 훨씬 좋은 무기 만들어서 저렇게 화청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수출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도 그 모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는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추구하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아니면 말로는 떠들 수 있지. 우리 합니다. 이집트가 떠들죠. 우리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떠들죠. 우리 합니다. 저기 뭐야. 터키가 떠들지. 말로는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첨단 비행무기를 만들 실력이 없죠. 말로만 떠드는 거지. 정치인이 표 끌으려고. 민족주의 불질러서.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 아니면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거고 그것도 제조업 기반 강해야 되고 반도체나 칩 제어가 강해야 되고 소재 강해야 되고 기계 강해야 됩니다. 보통 선진국도 못해요. 저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일한 거예요. 그 선진국 중에 미국 빼고는. 이 풀세트로 이렇게 자주국방 체제 무기척에 잡아 나가는 데는. 우리는 이걸 가야 됩니다. 쉽게 결론부터 말하면.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놈의 라오베샨 때문에 중국과 우리가 거의 생사를 이렇게 딱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라서. 라오베샨이라고 제가 부르죠. 랴오동 베이징. 라오베샨. 랴오베샨. 산동. 여기가 중국 심장부.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어차피 동북아 균형 문제 때문에 한국의 전략성 무기를 판매 혹은 면허 생산하는 걸 꺼려하죠. 심지어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쭉 걸고 있었고요. 21년에 풀렸나 그렇죠. 그다음에 플로토늄 농축 못하게 하죠. 일본은 하게 하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죠. 저는 이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정치 문화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서 안정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당 보유고 민주당의 중국 공산당과 파트너십 맺은 민주연구소 보유고 참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 중에 왕초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하시는 홍진기 홍석현 이 가문이 여시제 보유고 연구소 조중동이 조선일보가 안미경중 노가리 풀던 본산지였다는 조선일보 보유고 이재명 보유고 운동권 특권 세력 보유고 문재인 보유고 조국 보유고 추미애 보유고 정창래 보유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플로토늄 농축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부터 청소를 해놔야 그리고 나라가 뭔 일이 벌어지더라도 안보나 공안을 꿋꿋하게 지키는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 영국 정보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이브아이즈급의 군사정보안보시스템이 안보인맥 그 그룹이 확립되기 전에는 절대로 플로토늄 농축 이런거 하면 안되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상한 대통령이 와서 농축된 플로토늄 같고 이상한 도발적 행위를 해서 중국이나 북한을 결과적으로 이롭게 하려는 이상한 민족주의 흉내 코스프레에서 그런거 하면 암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기풍이 들어오기 전에는 플로토늄 농축하면 안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민감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공중발사 지한방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장거리 공중에서 지상타겟 고정이동 또 장거리 공중에서 해상타겟 공중이동 그 다음에 장거리 공중에서 초음속으로 방공레이더 타겟 이런거 우리한테 안팔죠.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게 이제 1000키로씩 조지는 제즈미알 엘레즘 그 다음에 300키로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레이더 조지는 아금이알 이런거 우리한테 안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베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이런 전략성이 있는 무기들을 안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이걸 뭐 원망을 잘 못 안해야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핵동맹이고 그래서 아주 그냥 전세계에서 1대1 이런 핵동맹 그러니까 핵무기를 너희 나라를 위해서 또 너희 나라에 가있는 우리 군인을 위해서 여차하면 핵무기 까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케이스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시정찰 우주와 공중 이 자산구축을 사실상 미국이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로켓 쏘아 올릴 때 그 로켓에 태극마크 박고 코리아라는 글자 박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구현된 그 MD 실시간 연동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링크 케이오이 별도로 꾸미고 있는 거 이거 미국과 연동하는 거 이거 협조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점들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한국형 MD가 이게 독특한 지형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MD 시스템 그대로 못 쓴다. 이게 이제 피차 간에 대한민국과 평양 또 대한민국과 베이징 이 피차 간에 종심이 작고 shallow depth란 말이죠. 그리고 납작탄도의 suppressed trajectory라고요. 이렇게 짭종심 납작탄도에 특화된 MD 체계가 아니에요. 미제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짭종심 납작탄도로 대량으로 구축해서 여기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격형 공중드론 이거는 이제 국제조약이 그 부품과 기술까지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무장을 뭐 한 500km 이상 이렇게 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나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MQ9을 도입을 했죠. 그런데 일본과 인도가 도입한 MQ9들이 전부 해상 감시용이지 공격형이 아니에요. MQ9 안에 모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무인편대기 뭐 한 500에서 1톤 정도 무장을 싣고 갈 수 있는 무인편대기 이런 건 당연히 국제간 거래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을 옆에 끼고 있으니까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 전투기를 만들 힘이 기술이 있어야 이걸 만들죠. 무인편대기 같은 건. 이게 작은 KF-21 FA-50급의 KF-21인데 이게 무인편대기는 그러니까 첨단 전투기 기술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다가 항공 엔진까지 국산화돼야 돼요. 항공 엔진까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는 이제 무인 잠수정. 우리는 서해가 워낙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천해에요. 리토럴 C예요. 평균 수심 45m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서해 같은 데에 무인 잠수정 아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한 30, 40대 깔아놓으면 엄청나게 해양 안보에 좋죠. 그런데 이거는 미국이 절대로 우리한테 이런 거 안 팔지. 사고 나면 크게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딱 너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너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안 파는 모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쟤들이 흉악하니까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주국방, K-방산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무슨 라이센스, 하청 생산 수출 모델 그것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꽤 하죠. 하기는 이래저래. 하긴 하는데 안 보이게. 우리는 부품 위주로 하죠.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하든 말든 하고 우리 무기체계는 계속해서 자주국방, 국산 K-무기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주소는 육군 화력 기관무기 세계 최상급이죠. 그다음에 비핵미사일의 일부가 세계 최상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요. 우리 지금 초음속 지함잠 미사일, 그다음에 우리 현무3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현무4 계열의 단거리 내지는 탄도 좀 줄이면 1000km 이상 갈 수 있으니까 단거리 혹은 중거리 납작탄도 미사일, 그게 현무4 계열이 거의 이동 타겟도 맞출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어요. 끝이 뾰족하고 조정 날개, 조정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이제 면이라고 하냐면 영어로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잠복형 잠수함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죠. 잠복형은 원잠보다 디젤이 좋습니다. 디젤에 AIP의 배터리를 하면 아예 엔진을 안 켜니까. 엔진은 안 켜요. 그냥 물속에선. 그러니까 우리 그네에 딱 바닥에 깔려갖고 잠복해 있기가 굉장히 좋죠. 원잠이 되면 사이즈가 커서 서해에 못 들어오고 그네에 잘 못 들어오고. 원잠은 항상 원자력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음 하는 허밍이라고 불러요. 그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잠복형 잠수함은 우리가 세계 최강이죠. 그리고 이제 전함도 잘 만들고 또 MD도 지금 이제 청궁 2.5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게 LSM1까지 와 있으니까 이것도 일부는 세계 최강급에 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위성체계 특히 초소형 싸군지위성 이건 세계에서 가장 강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5.5세대 이하 첨단 전투기 지금 이제 KF-11 잘 가면 5.5 그러니까 6세대 성향이 있는 6세대 성향이 있다는 얘기는 드론이랑 같이 유무인 합동을 할 수 있는 5세대면 그게 6세대 성향이 있다. 그래서 5.5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엔진이 KF-414-E2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물론 그걸 개발을 해야죠. 주의랑 잘 얘기해서. 그러면 끌어쓸 수 있는 전력도 풍부하니까 6세대나 5.5세대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전력을 많이 써요. 센서 융합과 지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센서와 지능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300kW 이상 쓰기 때문에 엔진이 파워가 좀 좋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한 5년 10년 지나면 미사일에서 거의 전체 비행미사일은 거의 모든 분야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중발사 장거리 지상 해상 고정 이동 다 때리고 레이더 까는 거 또 함상발사 삼수함 발사 육상발사 이게 다 미사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거의 상당히 강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CSIS 같은 데서 정리한 표들을 보면 나라마다 정리해서. 그다음에 이제 MD가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전체 분야가 8겹이 완성이 되겠죠. 육상 5겹 해상 3겹. 그러니까 SM 제일 높이까지 가는 게 SM2 그다음에 SM1 1003 1002 그다음에 KAMD 그렇게 해서 육상이 국산으로 5겹.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상 쪽에 해상 MD 해상 MD가 그게 이지스예요. 이지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키드 마틴의 상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MD로 여기서 변형시켜서 쓸 수 있는 게 한 3종류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8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더라든지 KF21 이거 하면서 이제 센서 쪽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레이더, 적외선, 광학 전부 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되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청업을 해도 좋은데 그건 뭐 기회가 닿으면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가면 하청업도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서로 이제 피를 섞고 유전자를 섞어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따로 바깥에 두고 내 깔겨두면은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되니까 서로 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어차피 미국이 파괴력이 강한 전략성이 강한 무기는 한국에 못 팔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들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팔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같이 흉악한 데랑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고. 군사력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앞으로 미국 무기의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